허니스넥 셋이서 가위바위보 하시죠 저는 어떤 전술을 쓸거냐 저걸 밀어내겠습니다 아 밀어내기 좋습니다 오 뭐야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아 잠깐만 기껏 유맹큰 간대요 유맹큰 아니 이거 제가 연습하려다가 아니 안됩니다 연습 없으니까 내려오세요 하니껏 밀어서 떨어뜨려가 오 난 두 번의 기회가 있어 난 두 번의 기회가 있어 상승처도 있고 상승처도 있고 축하합니다 아니 왜 나는 두 번의 기회 안주냐고 아니 잠깐만 저는 왜 두 번의 기회 안주냐고 난 감독이니까요 홍대회 클럽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 혼자 찾아와야 돼요 그냥 아니랍니다 안녕 진짜 저렇게 매정하니까 차 안에서 에어컨 틀면서 웃으면서 가고 있겠죠 네 아 저 혼자 찍는건가 ㅋㅋㅋㅋ ㅋㅋㅋㅋ 피디되면 승석이 형 감독을 보자 나 환희 생각해서 나 눈물 나 눈물 나 눈물 나? 코에서 이런줄 알아? 에어컨 바람이 ㅋㅋㅋㅋㅋㅋ 합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왜 그곳은 어떠신지 상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승석씨 지하철 시원하다면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여기 지하철 시원하죠 제가 감독하는 날 승석이 형은 그냥 지구에서 사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감기 조심할게요 끊을게요 괜찮아요 저는 긍정환이니까 이런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기 어디지 합정역에 왔습니다 공연장으로 가면 되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도착했다고 하는데 승석씨 도착했나요 하니가 언제쯤 올까요? 우리랑 크게 차이가 안나고 도착할텐데 하니? 하니가 누구야? 하니?对 나부대래 나고 되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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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지금까지 저희는 허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허니통의 감독, 리포터, PD, 작가 오승석입니다. 박수. 오케이. 제가 저번 공연때 이제 호스트를 했었는데 이번 공연때 다시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저는 지목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분이서 갈갈 부를 하시죠. 동성이가 이번주 드림홀 공연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승석이 형보다 더 재밌는 게임과 엄청난 재밌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환희가 제일 고통스러울 거고요. 다음에 나갈거야. 안 시켜줄래. 내가 지목할거야.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공연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허니스넥!